펀더멘탈이 탕탄하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스몰캡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스몰캡팀 손세훈 팀장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V1TEC이라는 기업이고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V1TEC 같은 경우는 머신 비전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검사 쪽 장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검사를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에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LCD, OLED에 들어가는 아픈 검사기라는 부품이고요. 이 외에도 파인메탈 마스크의 인장기, 소프트웨어하고 PPA 검사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OLED 쪽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회사의 OLED 매출 비중은 15년에 18%, 16년에 21%, 그리고 17년 1분기까지 48%까지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LCD 쪽에서 OLED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LCD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이 아직 우리나라는 LCD를 접는 분위기지만 중국은 LCD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LCD와 OLED 투자를 동시에 수혜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쟁력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 V1텍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에 대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봤는데 77% 매출 비중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픈 검사기입니다. 다소 생소한 장비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네.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 본딩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패널 뭐 LCD 패널이라든가 OLED 패널 같은 경우에 보면 패널이 있는데 거기에 FPCB 같은 부품들이 부착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본딩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미 같은 걸로 쭉 열을 가해서 누르는 압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압착된 흔적, 그 압착 흔적이라고 해서 아픈 검사기라고 그러는데 압착된 흔적이 잘 됐는지 부착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가 이제 아픈 검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압착된 흔적뿐만 아니라 이게 똑바로 잘 됐는지 온라인 검사기라고 여러 가지를 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필수 공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가지고 있는 게 기술력이고요. 특히 플렉서블 같은 경우는 OLED 같은 경우는 LG드보다는 상당히 휘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검사 알고리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렉서블 OLED 쪽에서는 이 회사가 약 글로벌적으로 80%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즈만 공급하기도 하고 장비를 또 따로 공급하기도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즈만 공급하면 할수록 이익률은 높은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중국 LCD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출 쪽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우선은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OLED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LCD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CD를 줄이고 OLED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LCD, OLED 다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출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59.5%, 2016년에 62%,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도 약 60%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타 피어 회사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관련 회사들이 국내의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상당히 의존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디스플레이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그런 글로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LCD 투자 캐펙스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OLED 신규 투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CD, OLED 같이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로벌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이 아픈 검사기 같은 경우는 비전억스, 트룰리, 그리고 에버 디스플레이, BOE, 티암마 이런 쪽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름이 알려진 회사들 말고 중소형 디스플레이, LCD를 생산하는 업체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전 인식, 그러니까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8년에는 2차 전지까지 산업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쪽만 100%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2차 전지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도 휴대폰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아이폰도 배터리 불량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검사 공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모양이 예전에는 1자형 배터리였는데 이제는 니은자형 배터리가 내년에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정성 검사에서 약간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국내의 배터리들은 스마트폰 배터리는 파우치형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파우치형 공정 중에 적층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양극판, 응극판을 계속 싸서 하는 공정인데 이게 니은자 배터리이다 보니까 예전 1자형보다는 쌓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똑바로 쌓는 게. 그래서 이거를 똑바로 검사할 수 있는지 언라인 검사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에는 없던 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데 이 장비를 V1택이 공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는 2차 전지 쪽이 또 하나의 산업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V1택 올해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픈 검사기 매출액은 17년에 한 195억 원, 18년에는 231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중국 비중이 18년에 한 6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픈 검사기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은 17년에는 36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6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18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까지 감안을 해서 513억 원, 영업이익 19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차 전지 쪽은 한 100억 정도를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쪽은 계속 좀 물량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놔서 향후에 공급 규모에 따라서 매출이 상향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비해서 특정 고객사한테 의존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글로벌 회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타 다른 피어 그룹 대비해서 상당히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반도체 시장 성장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V1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NH투자증권 스몰캡팀 손세훈 팀장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